14명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18년지기 절친인 두 사람이 레이스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조성모 루태준 대한민국 대표 밀리언셀러 가수 조성모 저에게 어린 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그런 열정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주었던 팬들에게 제가 이번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걱정들을 좀 해소시켜드리고 싶다는 바람. 부드러운 카리스마 배우 루태준 제 개인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어요.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과 그의 든든한 후배 김주경 고전을 하고 목적지까지 힘든 부분들을 겪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3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극한 훈련까지도 해본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탑모델 한예진 그리고 광고 속 멋진 몸매로 화제를 모은 한예진의 절친 유설미 1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한 직업만 하다 보니까 슬럼프도 오고 무대 활동을 한 거 외에는 도전을 했다거나 나 자신의 좀 다른 면모를 도전한다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했습니다.